chapter 7 같이 보자 when dealing with a problem 대처할 때 문제를 slowing down 느리게 하는 게 제공하는 거야 시간을 어떤 시간 고려해 볼 시간 어떻게 그 이슈가 형성이 됐는지 틀이 잡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고려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든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끄덕끄덕 지금 고려가 두 번 나와서 그런데 어떤 시간이야? 고려해 볼 시간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끄덕끄덕 레오리에이션과 레지던지의 피어링은 차이들 거주자들의 느낌에서 이 관광의 관계에 대해 환경 데미지와의 이러한 느낌에서의 차이가 연관이 되어 있어 관광의 유형과 그리고 이 정도와 어떤 정도? 거주자들이 느끼는 정도 말이야 자연 환경이 보호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리와 또 연관이 있어 어떤 거리?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거리 이 관광 명소가 떨어져서 됐지? related to 다음에 병렬이야 예, 예, 예 이렇게 guilt, anger, 죄책감이 분노야 방향이 맞춰진 우리 자신들한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야 분개는 분노야 방향이 맞춰진 다른 사람들한테 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조장이 됩니다 교실에서 그런데 그 교실에서 슈즈런이 받아 기회를 어떤 기회? 탐구할 기회 새로운 자료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어떤 기회? 만들 기회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이렇게 됐나? To a drag, 끌어들이고 impress 영감을 주는 관객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미디어가 사용해 정교한 기술 어떤 기술? 수사하는 기술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신뢰성 그리고 또 어떤 기술? 만드는 기술 걔네들의 이야기가 보이게끔 빈칸하게 종합적이게 그리고 전적으로 사실적이게 종합적이고 전적으로 사실적이다 이거 플러스 냄새네 그러므로 unbiased 끄닭끄닭 편향적이지 않게 Clitics of group work 이 그룹 워크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축구합니다 대디어라고 schools가 should reexamine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얼지 때문에 should 생략이야 걔네들의 정책은 그리고 allow 허락해야 된다고 some students가 일을 하도록 작업을 하도록 혼자서 그룹으로 하지 말고 혼자 하라고 걔네들은 믿는 거야 그 비평가들은 그룹 워크를 반대하는 애들이야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더라고 만들 some students가 협력을 하게 with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데 with whom they have little in common 공통성이 거의 없는 걔네들이 걔네들은 누구였어 some students겠지 쉽게 말해서 똘똘이들 똘똘이들이 돌멩이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도록 공통점이 거의 없는 애들이라고 말이지 and who 또 어떤 애들 they do 걔네들이 하는 거야 이 똘똘이들이 to the lions of sheep 사자의 목숨 그 작업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의 일을 얘네들이 한다라는 것이지 오케이 대부분의 일을 걔네들이 하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작업할 이유가 없어요 존나 이기적인 새끼네 자 그 다음 language is the medium 언어는 매체 수단이 어떤 매체냐고 그룹들이 풀리를 보존하는 걔네들의 내부 문화를 그리고 교육적인 transaction 상호작용이 take place 발생하는 그리고 norms and laws 가 규범과 법칙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매체야 됐니? 지금 정렬이야 하나 둘 셋 이렇게 without government support 창조를 창조를 아니면 protect 그런 문화적인 문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세대를 위해서 매일 매일 animals animals and people 근데 얘네가 길러져 왔어 극도의 사회적인 고립 안에서 걔네들이 are poor at reading emotional cues 잘 읽어내질 못해 형편없어 읽는데 감정적인 단서를 those around 걔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동물들한테 not because they lack the basic circuitry 걔네들이 기본적인 회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공감에 대한 but because lacking emotional tutors 이 정서적인 튜러가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have a never learn 배워보지 못해서 그런거야 집중하는거야 이러한 메시지 그래서 have a practice 연습해보지 못해서 그런거야 이러한 기술 됐지? 요건 지금 군사고문으로 끼어들고 하니까 lacking 이라고 써야되겠지 instead of trying to get children 시키려고 노력하는거 대신에 애들이 buckle down 하도록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거 대신에 why not focus 집중하는게 어때 시키는데 이 애들이 to take pleasure 즐거움을 취하도록 의미있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어떤 활동 호기심을 주는 활동 걔네들한테 take steps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to hard learning 배우는 쪽으로 새로운 기술을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즐거움 in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걔네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게 없대 그렇게 하는게 없대 The grand opportunity 대신에 커다란 기회로 생각을 해라 자연히 제공해줘 너한테 to surmount 극복하도록 그 장애물 어떤 장애물 네가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 어저께 We recall information 우리는 세상합니다 정보를 어떤 정보 우리가 배웠던 정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 reminder prompt 를 상기축진물을 뭐 예를 들어서 initial letter initial 문자 같은 거 말이야 요구되는 이 단어예요 and where we are presented 우리가 받을 때 조 메모리 유인물을 그럴 때 양아치에요 아니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외는 종속절이고 여기가 주절이지 우리가 받을 때 새로운 기억 유인물을 그럴 때 연관되어 있는 memory web이 기억망이 draws the memory out 끌어내줘 그 기억을 바깥으로 끄덕 조심해 얘랑 얘랑 병렬이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끄덕끄덕 그리고 뒷문장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the ability to maintain some flexibility 능력 유지하는 어떤 유연성을 in both your ideas and your habits에서 너의 아이디어와 습관에서 그 능력이 will decrease 줄일 거야 너의 inclination 성향은 to disagree 반대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리고 increase 늘릴 거야 이렇게 병렬 너의 능력은 어떤 능력 타협하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move toward the solution 해결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능력은 The odor of a flower 꽃의 향이 is usually constant 보통 일정해 반면 컬러는 can appear 보일 수 있어 달리 under different lighting conditions 아래에서 다양한 조명 상황 아래에서 and shape changes with damage 그리고 이 형상이 바뀌어 with damage 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damage 를 입으면 from wind and herbivores 로부터 바람과 초식동물로부터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딱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Unless we ensure to the enemies of freedom 우리가 확신해 주지 않으면 자유의 적들한테 뭐를 인수원의 목적은 여지 자유를 어떤 자유? 걔네들이 남용하고자 열망하는 자유 Be kin to는 열망하다는 뜻이야 걔네들한테 그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야 본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의 본질은 and are therefore 따라서 no better than equal 이라고 했었지 얘네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어떤 애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애들과 됐나? 이렇게 보면 그러면 freedom should always be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심지어 얘네들한테도 어떤 애들 who abuse 그 자유를 갖다가 남용하는 애들한테도 substitute 대체해라 요거트로 low fat milk 저지방 우유로 아보카도로 뭐에 대해? heavy cream에 대해 이거 먹지 말고 이거로 대체하라는 뜻이야 조심해야 돼 substitute a4b는 이 교환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대체하라는 거야 오케이? 같은 거는 뭐야 substitute b with a 이걸 대체하는 거야 이걸로 알았어?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 조심해 or fresh herbs 대체를 해라 소금에 대해서 소금 먹지 말고 그러면 명령 그 다음에 and 그러면 you will lower 너는 낮출 거야 위험해 for heart disease 심장병 당뇨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 우리는 spend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데 children에게 how to read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less time 시간을 덜 보내 인생약 가능한 거야 가르치는데 걔네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hardly 이거 나시기 anytime을 쓰지를 않아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를 하지만 그 중요성 이러한 기술들의 중요성은 비즈니스에서 보통 반대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essentially reverse 스피킹 and listening이 좀 더 중요한 기술이다 than reading in business 이 얘기지 lack of communication education 뭘 뭘 헛소리지 의사소통 교육이 없다 뭔 소리야 있어 그지 reading 강조한다고 있다 그랬잖아 mediation 중재가 유사해 advocacy 와 insofar as it tends 이거 뭐야 mediation 중재가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한 협상의 과정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뜻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중재가 포함한다는 점에서 채택하는 중립적인 역할 두 개 반대되는 당사자들 사이 rather than supporting 지지하기보다는 그 케이스를 of one party의 케이스를 against another party에 저항하여 다른 당사자에 저항하여 이거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으면 하나만 하라 그랬었지 독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놔야 되나 그랬어 지금 중재 와 옹호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협상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그리고 차이는 중재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오 옹호는 중립을 안 지키는 것이라 그랬지 그치? 여기 adapting or neutral war 이렇게 했잖아 뭐가 아니라 편 드는 게 아니라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라는 건 뭐야 편 드는 거 오케이? 얘는 not 편 편 안 드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마케팅은 초점을 맞춰 on the needs of the consumer 소비자의 needs 궁극적으로는 득을 주면서 판매자한테 나중에 마찬가지로 When a product or a service 가 진정으로 마케팅이 될 때 the needs of the consumer 의 needs 는 여겨지는 거야 고려가 되는 거야 from the very beginning 바로 처음부터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새로운 제품 발전 그런 과정의 초반부터 and the product service mix 는 제품과 서비스의 혼합은 디자인이 되는 거야 to meet the unsatisfied needs 충족시켜 주려고 만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를 of the consuming public 소비하는 대중을 What culture does is take what is available 문화가 하는 것은 취하는 것이야 이용 가능한 것을 물리적인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채우는 거야 그걸 이용 가능한 걸 where the social meaning and feeling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와 느낌으로 okay okay there are many medications 많은 약이 있어 어떤 약 안전한 그리고 효과적인 약 홀로 섭취될 때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 또는 역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 있어 취해질 거야 섭취가 될 때 in combination 결합되어서 with something else 여기 여기 여기는 뭐야 when they are 주어랑 비 동사 생장이 된 것이지 이렇게 주어랑 비 동사가 잘 생장이 되는 접속사가 크게 뭐가 있다 그랬었지 while when if though 가 대표적인 애들이라고 그랬었지 time pressure 가 시간 압박이 이어져 좌절로 그리고 when we are frustrated 우리가 좌절이 될 때 또는 경험을 할 때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럴 때 우리의 thinking이 becomes a narrow 우리의 사고가 좀 더 좁아지고 덜 창의적으로 돼 정말 맞는 말이야 시간 압박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잘 안 굴러가 if we trivialize 만약에 우리가 사소하게 여겨 미술을 그리고 제거의 그것을 핵심으로부터 주류 교육을 그러면 우리는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에게 완전한 접근을 인간의 가장 심오한 경험 중의 하나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그럴 뿐만 아니라 놓치는 것 쓸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어떤 기회? 이해할 기회 또 중요한 역할을 아트가 하는 미술이 하는 문화에서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돼 뭐야 미술 중요하다 이 얘기지 애들 교육시킬 때 what liberals believe 진보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뭐야 대리아야 fundamental problem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야 사회에서 not in the offenders themselves 법 같은 걸 위반하는 사람 자신들한테서가 아니라 and that the best strategy 최고의 전략 예방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범죄를 그 최고의 전략은 instead of eliminate 제거하는 것인 거야 파보리를 가난을 그리고 불평등을 만들어내므로써 직업을 그리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를 비록 it is not uncommon 이중 보정 통통 그게 흔하지만 뭐가? 여자들이 플레이하는게 이시가자 두가지 인자 의미상에 줘 스포츠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이 nurse가 되는게 간호사가 되는게 그게 흔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has some pretty clear definitions 몇몇 꽤 분명한 꽤 상당이라는 뜻이 있지 pretty가 꽤 분명한 정의를 가져 뭐에 대해서? 남자 그리고 여자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걔네들이 다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걔네들이 take care of 돌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남녀가 하는 일이 구별이 되어있다 안되어있다 되어있다라는 얘기지 조세프 슈페러가 이 사람이 누구야?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인데 얘가 표현했어 그 관점을 어떤 관점? 이 어센스 자본주의의 핵심은 과정이라는 관점 창의적인 파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설명으로 The perpetual cycle 말이야 영속적인 사이클이야 파괴하는 오래된 덜 효율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라 그리고 어떤 사이클이야? 대체하는 사이클이지 그것을 이 오래된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좀 더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라 오케이? 기존 거를 뭉개뜨리고 세계화가 자꾸 나온다 라고 그걸 뭐라 그랬어? Creative destruction 이라고 표현한 거야 Everyone has a stress 걔네들이 살면서 때때로 Emotional reactions 감정적인 반응들이 인질해 또는 실제적인 챌린지에 의해서 어려움과 요구사항과 위협과 아니면 이런 변화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are helpful 도움이 되죠 and 그리고 줍니다 얘랑 병렬이지 너에게 the rush of adrenaline 아드레날린의 분출 네가 필요로 하는 to get somewhere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제 시간에 아니면 motivate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네가 to get things done 어떤 일을 끝마치게끔 When your attention is not on the present moment 현재 순간에 있지 않을 때 대신에 on something에서 뭔가 다른 거 있을 때 너는 텐헤드 컴퓨터 비교하는 경향이 있을 거야 심지어 좋은 경험도 다른 경험들과 or 아니면 you will wonder 너는 궁금해 할 거야 about future experiences 미래 경험에 대해서 instead of enjoy 즐기는 거 대신에 현재 순간 현재 경험 이게 경험이지 그리고 삐리리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게 될 거야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lready over 이 과거의 경험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끄덕끄덕 이걸 regretting이라고 해버리면 과거의 경험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대신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후회 안 한다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뭐야 후회하는 거잖아 과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끄덕끄덕 아니 뭐야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글의 중점은 뭐야 현재에 집중하는 게 좋은 곳이요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에 생각을 하거나 과거에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지 끄덕끄덕 그렇게 되려면 reglet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얘랑 병력이 있지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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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ly-powered assumptions 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추측이 추정이 이어질 수 있어 재앙적인 잘못된 계산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만든다 이거지 우리를 덜 그럴듯하게 덜 얻도록 한다 이거지 헬스체크업스를 건강관리를 and or wear a cycle helmet cycle helmet 착용을 덜하게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more likely to commit 좀 더 저지르게 한다 이거지요 all of our money 모든 우리의 돈을 갖다가 쓰게 한다 이거지요 to a bad investment 나쁜 투자에 OK 뭐 커밋이 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다 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많은 돈을 얘기했잖아 이 커밋이 이게 함께 MIT가 이제 샌드라는 뜻이야 그럼 모두 보내버리는 거야 우리의 돈을 어디로 나쁜 투자를 나쁜 투자에 쓴다라는 뜻이지 but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but mild optimism은 적절한 낙관주의는 보호하고 영감을 줘 우리들을 부연 설명으로 it keeps us 그건 그게 뭐야 적절한 낙관주의지 keep 해줘 우리가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게끔 rather than backward 뒤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면 keeping optimism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긍정적인 거면 적절하게 하는 게 만들어 내는 것이지 긍정적인 결과라 됐나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것이고 it became more common 그게 좀 더 흔해졌어 뭐가 예술가들이 determine 하는 게 결정하는 게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the appearance 그 모습과 내용은 over their own work 걔네들 자신의 그런 작업의 내용과 모습을 and in their search for new forms of self expression 걔네들의 탐색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기 표현을 위한 걔네들의 탐색에서 to make art to make art that was often very controversial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네 그리고 얘랑 얘랑 병렬이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시 그게 좀 더 흔해졌어 뭐가 이거 의미상에 좋아 예술가들이 결정하는 게 개별적으로 그 모습과 내용물 걔네들의 예술작품에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추구 안에서 자기 표현의 새로운 형태의 추구 안에서 뭐가 또 흔해졌냐면 예술을 만드는 게 좀 더 흔해졌어 어떤 예술 there was often very controversial 종종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술 그치? 이거 지금 삼형실이야 알아들었지? 이 시 가짜 투가 진짜 그리고 투투 이렇게 병렬로 들어간 것이고 얘는 의미상에 좋아 뭐가 흔해졌어? 이게 첫 번째로 이게 흔해진 거야 두 번째로는 이게 흔해진 거야 끄덕끄덕 Organizations가 조직들이 Need to invest 투자할 필요가 있어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 To uncover 드러내기 위해 숨겨진 패턴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그 결과 As a consequence 어디에 좀 더 많은 통찰력을 Into the current business situation에 대해서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됐지? 돈이 돈이 When earned 벌어질 때 하면서 뭔가를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렇게 벌어질 때 돈이 항상 가져다 줄 거야 너에게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And in more cases than not 좀 더 많은 경우에 When somebody has a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In something 뭔가에 And there is a market for it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뭔가에 대한 시장이 있을 때 걔네들은 Become rich 부유하게 될 것이야 그렇지? 이것도 여기서 끊어야 돼 새로운 시장 OK?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your life 만약에 네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네 삶을 You may be able to find 너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너의 삶의 목적을 부연 설명으로 It could be as a simple 네 삶의 목적이 되게 단순할 수 있어 As raising a family 이 가정을 꾸리는 것 와 같은 Being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되는 것과 같은 Or 아니면 Emotionally encouraging others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단순한 일이 될 수 있어 이게 It은 대명사지 삶의 목적 Make sure 확실히 해라 너의 손목 팔뚝 그리고 어깨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Relax된 상태로 편안하게 된 상태 While you work 네가 일을 하는 동안에 And This is important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삽입이야 그리고 Keep in mind 염두에 둬라 뭐를? 대디하를 사실 팁의 목적이 얘야 이렇게 전면구 끼어 들어간 거고 뭐를 염두에 둬라? Even if You sit in the correct position 네가 앉아 있을지라도 올바른 자세로 You were still needed to get up 네가 여전히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스트레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너의 바디를 One sit in a while 가끔씩 한번 결핍이 Of inability 내적인 능력에서의 결핍이 Maybe 보상이 될지도 몰라 For Thorough Persistent Hard Work Concentration 을 통해서 Maybe Common 30 For 보상이 될지도 몰라 꾸준한 일관성에서 꾸준한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One might say 우리는 말할지 몰라 대디하라고 Work가 Substitute for Talent 이라는 게 즉 노력이 대체한다라고 재능은 아니면 Better yet 더 낮게는 대디하라고 그것이 즉 노력이 만들어낸다라고 재능은 Iron rust 철이 녹슬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물을 잃어버린 그 purity 순수함을 stagnation 고여있음으로부터 그리고 In cold weather 차가운 날씨에는 become frozen becomes frozen 얼어버리기 물이 Even so does In action set the vigor 심지어는 무기력이 활력을 갖다가 빼버리는 거야 이 정신의 활력을 끄덕 끄덕 지금 얘는 Disuse Stagnation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Inaction 이라고 되어야 되겠지 비활동 It will not do It will not do to do this Mr. Magic 그건 충분하지 않아 뭐가 갖다 버리는게 magic as a nonsensical 헛소리라고 헛소리로써 왜냐하면 Rationality 이성이 조건적이기 때문이지 뭐라는 점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정보가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성적인 것에 그리고 Without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이 없이는 It was impossible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뭐가 사람들이 아는게 What worked 뭐가 효과가 있고 And what did not 뭐가 효과가 없는지 오케이 뭐가 작동이 되고 뭐가 작동이 되지 않는지 매직을 갖다가 nonsense라고 지금 디스미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뭐가 필요한데?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오케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Science In our day to day life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종종 from across some people 우연히 만나게 되지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 outwardly 의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Like friends처럼 하지만 At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기에 Of life 삶이 어려운 시기에는 플레이하는 사람 behavior 병렬이니까 play passive 로 수동적인 역할을 아니면 slowly disappear 아주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 듣지? People 이 주어니까 behavior 랑 병렬이고 또 뒤에 disappear 별도 나오네 My parents Having had a cup of green tea 내 부모님이 드셔왔어 한 잔의 green tea 매식사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I grew up on tea 내가 티 마시면서 자랐지 이거 지금 독립군사고무냐 이렇게 And Though I found it bitter At first Came to enjoy it 내가 그걸 처음에는 쓰다라고 생각했지만 And through came 이렇게 병렬이지 나는 즐기게 되었어 차를 For its taste 그 맛 때문에 이거 이유지 그리고 health benefits 건강상의 이득 때문에 Does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가 Always Tanguish 항상 소멸시키는 건가 그 지역 문화를 어떤 문화? 받아들이는 문화 말이야 서양의 방식 어떤 방식? 뭔가를 하는 방식 Or On the other hand 아니면 반대로 반대로 To the myriad Parkets of local cultures 그런 많은 지역 문화의 주머니들이 그냥 지역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Simultaneous 동시에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인가 서양의 상품을 그리고 스타일을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삐리지하는 방식으로 Total Modernization 완전한 동질화를 빈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질화를 받아들여 동질화를 거부해 거부하죠 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왔잖아 Buy into라고 나왔잖아 On the other hand 다른 얘기를 하려면 Buy into 하지 않는 얘기가 되어야 되므로 Resist 그리고 3 6 6 6 7